안녕하세요. 조선희입니다.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계양공원사업소는 전통 농경 방식 그대로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행사를 지난해부터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시민들은 도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농사를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친환경 농법을 배울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여러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농사지 관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구슬땀은 철새의 건강한 생태계 보존에 크나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연희공원에 오셔서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조선희였습니다.